어? 어디로 갈래? 어 나 죽여. 아 나 지리얼 나고 싶은데? 오? 아... 아니 검부여. 아니 아레나에서 즐겼으면 됐잖아. 형이 원하는 거 할게요. 뭐야 정글에 가야 될 거 같아. 요거는 선택지에 없네요. 요거는 아레나에서 즐겼는데 역급에서도 즐기라. 와 허거 덩돌아덩. 와... 아잇? 레이지를 보여줄 사람이 두 명이나 있네? 그냥 루시안 베리어 점프해줘 1레벨. 내가 가서 뭐 작살 던져줘? 어? 아니면 형이 미드 갈래? 나 그래도 돼. 나 어차피 받아먹어야 돼. 초반. 탑에서 드레븐들 쿨캠 만나면 도답 없을 거 같은데? 뭐야? 맞대는데 안 빼고? 콜캠 노플이었어? 아니? 펄 있었는데? 다 때면 무너져요. 드레븐 그냥. 나 도방이야. 나 도방이라고. 아 돈 쏠 퀴리어. 아 건버야. 우리 팀이잖아. 오 게임이 터져버려. 형 탑라인 좋은데 탑 갈래 이제? 어때? 아니 나는 미드라이너 가지고 싶어. 알았어 알았어. 아 너무 화가 나. 어 얘 노플인데 실바나. 실바나 노플. 나 2-3초. 2-1초. 어 레어플 밀게. 끝났는데? 지옥불이다. 지옥불이다. 베리. 지옥불이다. 베리 알지롱. 어 이 게임이 이게 맞아? 지옥불이다. 이렇게 이실져야 되지. 어? 어? 탑댑은 패기해도 되겠는데? 내가 걱정하던 이스고 궁 반디로 써버리기가 실제 일어나버렸어. 게임 좀만 더 할게요. 반반 만들어봐. 미드로 돌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라인이 너무 긴데? 내가 다시 라인 밀고 탑 갈까? 응 지금 위태위태. 지금이 제일 위험해. 아 이제 이제 안 위험해. 어떻게 해. 나 다시 밑에 간다 그라? 응. 오. 유웅 등장. 나 위태위태해 보이는데? 아 형 미드 오라니까. 아 아니 탑 오라니까. 어. 잘 안되겠네. 프로스피드 끌일걸? 잡았죠. 나 어떻게 인장이 습스택이지? 말이 안 돼. 정피아 모든 걸 막아. 으으. 그렇게 정신 나갈 것 같은데? 드레이븐 만났다가. 런블를 만났다가. 어. 뒤에가 궁이 빠졌네. 나 텔 있긴 한데. 파인사. 근데 어. 어. 오케이. 다 뺐죠. 시바너 궁량을 무시한 거. 지옥불이다. 어. 킬 다 먹었어. 아쉽네. 아 지금 이즈 좀 괜찮은데? 찾았어? 응. 어? 찾았어? 찾았어.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. 루시안이 안 보여. 루시안 시바나가 안 보여 친구들. 어. 빨리 김은에게 뜨는 걸 해야지. 엘키야. 나 미드다. 와. 이 시리얼 지금 좋은데? 그냥 건보 지금 지금 돌아간 거 같은데? 건보가 미드 서면 데스 수가 급격히 늘어나. 말을 그렇게 하면 진짜. 어 죽을 수가 없네. 내가 그건 무슨 말이야? 파이사 가요. 위협니다. 와 이 폴이. 아 이거 낙킬 주려고 혹시?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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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. 건보야 블루 챙길 수 있어? 아니 어떻게 힐이지? 그럼. 아니 낙킬 주려고? 3초. 생겼다. 흐으으으윽. 흐으으윽. 으어억. 아. 이거 내가 말 안 했으면 사라졌네. 아 안죽. 아 브롬 진짜. 도움받네? 이 게임이. 오 죽으면 바로 한다고 하는데? 아 저는 안 죽어 다 어디 갔어? 아 형 궁을 아으! 그냥 보라지가 어떻게 된 거야? 난 이 짜리를 못 했어요 어디로 갈래? 아 나 죽여 나 드레이븐이야 진짜 판 제대로 깔았다 칼에서 노공 지옥불이야 죽어 오 뭐야 어디 갔어? 군보야 어디 갔어? 분명 내가 집중포가 맞고 죽었는데 모든 궁을 빼내면서 용 1분? 아 군보야 아 오빠 게임이 하겠다 진짜 미친 거야? 친구는 나였나? 미리 미리 말해야 돼 아 아 아 너무 세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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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불길을 걸어가 내가 다 봤어 어? 어? 반영중 브라운 드레이븐 담당해진 브라운 바론? 바론? 어, 노노 넥슨 쉿 No, no 바론? 레번 아, 브라운 진짜 그냥 숨 막힌다, 챔프가 구즈리얼 빡세인데? 딜 양 보자 검보 아쉽네 룸블이 사기 챔있네 여러분들, 검보의 2즈리얼은 라인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디에 섰을 때가 진짜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